인천 소방본부가 지역주 해수욕장 15곳에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운영됩니다. 의랑리와 왕산, 한아계, 심리포, 장경리 동막 등 6개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고정 배치되고 그 외 수영장은 정기순찰을 진행합니다. 최근 3년 동안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운영된 시기에 인천지역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